어서와! 완주구는 처음이지? 축제, 체육대회, 내신, 수업, 야자, 방과후, 급식까지! 궁금한 걸 알려줄게. 따라와! 넓은 사물함과 새롭게 바뀐 책상, 의자에서 수업을 들어! 학생들끼리 화목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고! 뭐해! 빨리 와! 얘기할 게 많다고! 학생이는 매일 이렇게 뛰어! 어머! 여긴 어디야? 완주구에는 유진제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 영화 시청, 설명회, 공연, 발표 등이 가능한 장소야.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가를 만화책부터 소설, 진록, 등대책까지 원하는 책도 신청할 수 있다고 책들 소독하는 기계로 모두가 청결하게 이야 독서할 맛 나겠는데? 어머! 이렇게 큰 공간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야자실이라고 면학 분위기에서 내신도 수능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당연하지 이거? 드론 데이를 준비하는 중이야 상점이 높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드론 데이 뿐만이 아니라고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 수학 경시대회, 과학 탐구대회, 각종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대회가 준비 완료! 아, 슬슬 배고파지는데? 급식 먹으러 가보자고 와, 맛있겠다! 완주고 급식 최고! 완주고 급식 맛있다! 밥 먹고 나면 필수코스 어디? 매점이지! 과자부터 음료수까지 소소한 행복이잖아? 이모, 아이스크림 두 개요! 깔끔한 환경에서 깔끔하게 일보기! 마지막으로 완주고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와 축제가 있어 다들 즐길 준비 됐지? 어? 벌써 설레? 응! 완주고 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완료! Okay! 1주 2개 하는 중이야 자리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안 해요! 누가 안돼요? 야! 그냥 해! 그냥! 야! 그냥 해! 그냥! 야! 야! 아니야! 수업교육과도 지금 붙을까봐 약간 생각났어 가자! 빨리! 한 번만 해줘요 한 번만 해줘요 내 마음을 담아보cida 10 만 100원 후추 은 luc 치즈 치즈